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해박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패션 모델이고요 또한 유기견 보호를 위해서 동물보호 연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외에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워낙 장미를 좋아하다 보니까 두께에서부터 모든 디스플레이까지 데코레이션까지 다 장미를 썼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장미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클레오파트라 같은 미녀들이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미를 많이 사용했다고 들었거든요 프레쉬 로즈 라인에는 천연 장미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매일 샤워를 하기 전에 프레쉬 로즈 마스크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바르고 씻어내면 정말 제 피부가 아침에 더욱더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진귀한 천연 원료와 감각적인 향을 담은 제품 하나하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프레쉬 제품을 저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제 피부를 제대로 대접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프레쉬를 사랑하는 이유죠 My Fresh Moments, Fresh! ...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